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북구세의 맥을 이어가는 눈꽃 마녀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동진 씨는 아직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잠시 도착하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동진 씨는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K는 대회협력위원장이신 김정은 님께서 수고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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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